오케이. 아 이러지 마요. 독일 먹는 건 상추를 먹는 거야? 이런 거 하면 안 되지. 우리 어떻게 해야 돼. 어쨌든 지금 여기 갈매기살 골목의 대장은 하하 씨. 하하 씨의 말을 들어야 돼. 아니 이렇게 룰가 이렇게 막 판매하는 사람들 뭐 경고락에서. 나 진짜 너무 열받아. 제가 죄송한데요. 갓노님 여기서 좀 쉬시고 형 카메라 잡으세요. 카메라 잡으세요. 카메라 빨리 오세요. 잠깐 쉬세요. 가맹살 드릴게. 아 잠깐만 벌칙으로 드릴게 벌칙으로. 야 야 이거 풀떼기 먹었다고. 빨리 가세요. 빨리 잡아요. 진짜 열받아서 안 돼요. 형님. 잠깐만 앉으세요. 야 근데 오늘 복장이 또 카메라 감독님 같으시네. 내가 마음대로 찍을 거야. 어 쉬세요 쉬세요. 내가 마음대로 찍어. 제 카메라 라인 이제 하하가 안 나옵니다. 야 오케이 오케이 저쪽으로 한번 휙. 아 감독님 머리서 보면 저랑 비슷해요. 저랑이 닮았어요.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. 느낌이 비슷해. 나 진짜 다른 거보다 하하가. 아 고맙습니다. 지은 네가 와서 진짜 맛있게 꿔 봐. 네. 진짜 맛있게 꿔야 돼. 네. 잠깐만 등질을 하는 속셈이에요 지금. 야 카메라 가게인 것 같은데 너가. 아니 맛있게 꿔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. 야 지금 저쪽 카메라 우리 다 가렸어. 야 일로와 여기 와서 여기 와서. 야 저는 여기 가운데로 와. 지혜우 진짜 나 정말 진심으로 맛있게 꿔. 네네. 진짜로 원래 진짜 제가. 근데 구울 줄 알아? 아니 당연하죠. 오늘 라인 타. 라인 타 알았어 몰랐어. 라인 타야죠. 하늘에 한 점 드리겠습니다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 진짜. 주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. 주우면 어떻게 하는 거야. 이걸로. 이렇게 하하를. 어떻게 좀. 아 좋다. 잘 나온다. 안 돼 너 야 너 진짜 뿌옇게. 무슨 개미할게 처럼. 우와 이거 봐. 막 하지 마요. 뭘 막 하지 마. 내 거 안 쓰면 되잖아. 석진이 형 그냥 카메라 한 번 가지고. 여기 골목 두 바퀴만 뛰고 오세요. 아 심하네. 살도 좀 빼야 되고. 아 집살이. 저 자식이 좀. 빨리 가 빨리 가. 아 석진이 형. 말이 들어야지. 대장말 좀. 아 두고 두고 다이죠. 아 두고 다이죠. 아 저 자식이 좀 심하네. 저 진짜 야. 이 카르텔 없애야 됩니다. 네 여러분. 뭉칩시다. 아 저 자식이 저거 진짜. 아 형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. 두 바퀴. 아 형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. 아 형 대신 제가 할게요. 형 앉아계세요. 아니 아니 두 분 같이 가세요. 한 명은 카메라 두고 한 명은. 생각대로 할게요. 카메라 닫히면 안 되잖아. 아 이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네. 아니 여기 가니까. 고맙습니다.